일가 공선옥 다른 날보다 힘이 남아도는 것 같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미옥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남태스러운가 하여간 날은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지만 내 기분만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는 지난주 월요일에 미옥이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내가 미옥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보라고 했다 편지요?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요? 그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정중한 거다 봐라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편지 덕분이지 나는 아버지 말대로 미옥이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 나는 사실 겨울방학 내내 미옥이만 생각했다 나는 나중에 꼭 미옥이와 결혼하리라는 결심을 굳히고 또 굳혔다 미옥이와 결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이를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열다섯 살이라는 게 분하고 원통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편지에는 그런 말을 쏙 빼고 그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3학년에 올라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과 함께 편지 끝에 슬쩍 혹시 나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다 편지를 붙이기 위해 면 소재지 우체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미옥이가 사는 동네 앞을 지날 때는 혹시 미옥이가 골목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마을 안 골목으로 들어가 괜히 매물 돌기도 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한없이 느리게 굴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미옥이가 나타났다 분명 미옥이었다 미옥이는 같은 동네 애들인 아라와 보람이와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아라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야 한희창 난 모른 척 그냥 페달을 밟을까 말까 하다가 마지못해 돌아보는 척 덤덤하게 웃어 보였다 너 어디 가냐? 그냥 가던 길이야 근데 왜 우리 동네에는 들어와서 어정거려? 너희 동네 오면 안 되냐? 나는 일부러 부드럽게 물었다 내 부드러움에 아라 목소리도 금방 순해졌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잘 가라 아라 옆에서 보람이는 그냥 생글거리기만 하고 정작 미옥이는 딴 곳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은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며 그 동네를 빠져나와 우체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농로를 힘차게 달려 나갔다 열이 오른 얼굴에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겨울 바람을 맞으며 가는 길을 나는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도 같았다 솔직히 말한다면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 것이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기분으로 바뀐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드디어 미옥이에게서 답장을 받은 것이다 학교에 갔는데 내 책상 서랍 속에 하얀 봉투가 들어 있어서 설마 하고 보니 분명 옥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누가 볼새라 얼른 편지를 가방 안에 감추었다 나는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기분을 맛볼 수가 있어서 아버지는 내게 편지를 쓰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멋없게 시리 이메일을 썼더라면 미옥이도 답장을 이메일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금방 알 수는 있어도 이렇게 설레는 기분 같은 건 느낄 수 없었겠지 바로 이런 게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삶맛이 아닐까 라고 나는 막연히 생각하며 언덕이 막 시작되는 과수원 초입에서부터 엉덩이를 힘껏 들어 올리고 페달을 힘차게 굴렸다 그런데 아 그 궁뎅이도 참 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는가 반사적으로 소리 나는 쪽을 나는 바라보았다 저기 과수원 한복판에서부터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아마 과수원 속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길임에 틀림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을 때면 꼭 우리 과수원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일을 해결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아주 신경질라 죽겠다고 했고 아빠는 싱글싱글 웃으며 사람들에게는 우리 과수원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우리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엄마 쪽에 속했다 삭제하는 인분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지치기나 꽃이나 열매 속가죽이 같은 것을 할 때 발 밑에서 뭔가 물커덩 밟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진짜 죽을 맛이다 그것이 무엇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항상 으악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기분이 나빠진다 혹시 이 사람도 저 속에서 볼일을 나는 속으로 진짜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또 야야 너 어디로 갚네 어디로 갚네 말이 좀 이상하다 부 부 북한 사람? 가 가 간첩? 어따 뛰자 뛰어 좀 전에 재수없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갑자기 남자가 왈칵 무서워졌다 나는 휙 돌아서서 자전거 바퀴를 굴렸다 그러자 남자가 뒤에 서서 킥킥 웃으며 허허 고놈 참 하는 것이었다 그 통해 오늘 특별히 좋았던 기분도 많이 사라져버렸다 우리 집은 따로 대문이 없다 그냥 밭 가운데로 난 탱자나무 오솔길을 따라 쭉 들어서면 우리 집이 나온다 나는 자전거를 오솔길 한가운데다 내팽겨놓고 집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엄마 음메 징그러운 거 변성기가 지나서 본격적인 남자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던 작년 1학년 때부터 엄마는 내가 큰 소리를 낼라 치면 대뜸 징그럽다고 한다 엄마 우리 가수원에서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단 말이야 나오긴 누가 나왔다 그래 잔소리 말고 씻고 밥 먹자 아저씨 그게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우리 과수원에서 나왔다고 어느 집 거위가 떼깽떼깽 하는 것이요 아니게 아니라 내 목소리는 거위가 꽥꽥 하는 것 같다 더구나 흥분을 해서 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거위가 꽥꽥거리면 사람들에게도 시끄럽다는 소리나 듣게 마련 거위에서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나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담을 수밖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실례하겠습니다 바로 과수원의 그 사람이다 으악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천보는 사이도 아닌데 웬 악을 지르고 그러네 아저씨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때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던 엄마가 내 비명소리에 놀라 손에 반찬 그릇을 든 채로 마루에 나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신가요 아니 저 이상한 말 쓰는 아저씨가 미리 연락하고 오는 우리 집 손님이었단 말인가 옌 벤이라니요 어째 한국 사람들은 중국서 왔다면 고저 다 옌 벤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저 랴오닝 셩 다렌서 왔지요 엄마는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아이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채수씨 하여간 뭐 어서 오세요 자 기럼 올라가겠습니다 아저씨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턱 올라 앉는다 엄마는 아버지가 있는 우사로 갔다 나는 내 방으로 얼른 들어가 버렸다 마루에서 아저씨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야 내가 무섭네 무서워할 것 없다 나는 너의 일가니까니 일가니까니? 일가니까니가 뭐람? 나는 미옥이의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마루에 있는 일가니까니라는 사람이 신경이 쓰여 편지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오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일가가 좋긴 좋구만이 처음 보는데도 고저 피가 확 땡기는 거이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바야흐로 혈육 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 하나? 아버지와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살금살금 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갔다 엄마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일가지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창희야 이리 들어와서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엄마는 우리 식구만 있을 때 쓰는 도리밥상을 접고 손님 올 때 쓰는 교자상을 폈다 그러면서 벌써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 엄마의 그런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나는 떨뜨름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가 고개를 꿉뻑 숙여 인사를 했다 야 조선민족의 인사법이 무에크르니 좀 정식으로 하라우 요새 애들이 통 버릇이 없어서요 뭐하니 정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아저씨한테 절을 했다 엎드려 절을 받아 먹기가 바로 요런 것이로고만 그래?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절만 하고 냉큼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버릇 없는 한국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 가만히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내 큰아버지의 아드님이야 나에게는 사촌 형님이 되니까 너에게는 당숙이시란다 할아버지의 큰형님이 일제시대 때 만주로 가셨는데 해방이 되고도 돌아오지 않아 소식이 끊겼다는 말을 나도 언젠가 듣긴 들었었다 그런데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어서면 그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한 질문이다 음 고거인은 말이지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고향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없었다 고래서 내가 내 본적지인 이곳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겠니? 한국에 들어오기는 진작에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경황이 없으셔서 못 오시다가 이번에 오시게 된 거야 아버지의 보충 설명이었다 드디어 밥상이 들어왔다 형님 많이 드시지요? 이야 고향에 오니 참 밥상 딸이 부러지갔네 이거 이 고향의 정의라는 거 같지? 허허허 밥상에는 술도 올라왔다 엄마가 지난 여름에 담근 매실주였다 야 글라스 하나 가져오라오 엄마가 유리컵 말이야 하고 말했다 아저씨는 도자기로 된 조그만 술잔은 상 밑으로 싹 치워버리고 내가 가져다 준 맥주 유리컵에 넘치도록 술을 달았다 자 동생 이거 우리 오늘이 럭시아적인 형제 상봉의 날이 아니엘까? 한 잔 쭉 들이키자오 아이고 형님 말씀 놓으십시오 그날은 아저씨의 연변 이야기 아니 라우닝 성 이야기 큰할아버지 이야기 아저씨의 중국 생활 이야기 아저씨의 외갓집 이야기 이북에 살고 있다는 아저씨의 외삼촌 이야기 아저씨가 한국에 들어와 산 이야기를 듣느라 온 식구가 꼼짝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인 것이다 술잔 비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아저씨의 흥분 상태도 고조되고 있었다 우사에서는 소가 밥 달라고 매 거렸다 아버지는 안절부절보다였다 그러나 아저씨는 아버지를 도통 놓아주려 하질 않는 것이었다 엄마가 잠깐 과일이라도 하면서 일어설라 치면 과일은 무슨 일 없습니다 하면서 극구 만류하는 통에 엄마 또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곤 하였다 나는 적당한 때를 봐서 슬쩍 일어서야지 하고서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미옥이의 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장이야 우사에 가서 소 먹이 좀 주고 오너라 아버지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내게 일을 시켰다 나는 냉큼 일어나 우사로 갔다 이제 소 먹이만 주고 나면 내 방에 들어가 미옥이의 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 소는 모두 일곱 마리다 다들 엉덩이살이 투실투실하고 어깨가 떡 벌어졌다 내가 한참 소 먹이를 주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저씨 소리가 났다 하아 그놈들 궁뎅이도 참 그것은 내가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엉덩이 쪽으로 손이 갔다 그랬더니 걸음더미 쪽으로 돌아서서 소변을 보던 아저씨가 그것은 언제 봤는지 돌아선 채로 손을 저어 보였다 안 보고도 내 손이 엉덩이 쪽에 갔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아저씨는 결코 기분 좋은 느낌 따위는 손통만큼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되어도 아저씨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식히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평소에 우사 입구에 걸어놓은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고서 우사로 가더니 소먹이를 준다 바닥을 청소한다 과수원에 걸음을 낸다 분주하게 돌아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저씨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혹은 혼자서 마치 우리 집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구는 것이었다 밥대가 되면 마당에 들어서며 제소씨 밥 안 줍네까? 백가죽이 아주 등가죽에 가 붙었습니다 하고 우렁우렁하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사실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손님으로 왔을 때 뿐이다 손님으로 왔으니 금방 가야 할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가지 않고 아예 눌러앉아 살 기색을 보이니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답답한 것은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의 예의범절을 따지는 손님이 신경이 보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아저씨 언제 가요? 나는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랬는데 창이 너 이제 보니 아주 버릇 없는 놈이구나 손님이 오셨으면 계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실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언제 가? 예끼 이놈 아버지에게는 손님에 관한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엄마 저 아저씨 언제 간대? 낸들 아니? 그러고 보니 엄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느끼는 답답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다 원 아무리 일갈해도 저건 몰상식이야 맞아 몰상식 아무리 일갈해도 엄연히 손님으로 와 놓고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 달래지 않나 맞아 아무리 일갈해도 야 근데 너 요새 뭐하고 돌아다니니? 내가 뭘요? 내 책상 위에 있던 웬 여학생한테 온 편지 내가 압수했다 아차 미호기한테서 온 편지 나는 엄마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이럴 때 악을 쓰면 더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고 나서 좋은 점은 바로 이럴 때다 어린애 목소리는 도저히 이런 공포의 저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엄마 그 편지 도로 저에게 주세요 자기한테 온 편지를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는 애한테 내가 왜 주냐 엄마는 편지 압수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능치고 있다 내가 간수를 못해서 압수해간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쓸까 봐 겁나서 그랬다고 엄마가 솔직히 말했으면 나는 끝내 악을 쓰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리라 그건 저 손님 때문이었잖아 악을 써놓고 나서 나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편지하고 손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여간 그 편지 돌려줘요 싫으면 왜 싫은 건데요? 나는 될 대로 뒤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악을 꽥 쓰고 말았다 너 공부에 지장 있으니까 그렇다 왜? 이제 3학년인데 괜히 이성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야? 건너집 순길이 봐라 약국집 애랑 사귄다고 돌아다니다가 지난번에 성적이 꼴등이 났잖아? 아 진짜? 처음에는 엄마의 솔직까지 하는 말에 그리고 지금은 늦게야 실토하는 엄마의 이실직구에 나는 그만 돌아 버릴 것만 같았다 며칠 사이에 내 기분은 최고에서 최악으로 군두박질 치고 말았다 나는 정신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숨긴 편지를 찾아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미옥이의 편지만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엄마가 방문 앞에서 낮고 조용히 으르렁 거이듯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완전 미쳐버렸구만 내가 부르르 떨고 있듯이 엄마 목소리도 왠지 떨려 나오는 것이 어쩌면 엄마도 떨고 있는지도 몰랐다 과수원에 기름을 대고 있던 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저벅저벅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보 뭐해 술 내오지 않고 아버지는 사실 술도 못하시면서 순전히 아저씨 때문에 술을 가지러 온 것이다 당신 아들 좀 보셔 여자애한테 온 편지 찾는다고 눈에 불이 붙었어 아 드디어 편지가 오긴 왔구나 축하한다 편지가 오면 뭐해요 엄마가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는 걸 뭐야 여보 당신 왜 그래 창희한테 온 편지를 왜 당신이 가져 그걸 몰라서 물어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이야 이제 겨우 15살짜리한테 무슨 놈의 연애 편지야 딱 4년만 참아라 20살만 되면 그때부터는 연애 편지가 아니라 누구하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여보 당신 이제 보니 참 야만한 이군 그래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 갈취? 당신 지금 나보고 갈취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이 갈취한 것이지 아니 뭐야 아버지 엄마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게도 책임 있는 것은 분명했다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싸움을 말려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그냥 도망치고만 싶었다 두 양반이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만 싶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 상황이 무서웠다 아버지는 내 편지를 엄마가 갈취했다고 한 부분을 결코 취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갈취했다는 말이 뭐가 어쨌다고 그 말에 그렇게 엄마는 붕괴하는 것일까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집안에는 냉기가 돌 것이다 아버지 엄마의 싸움이 있고 난 후면 언제나 그랬듯이 어렸을 때는 막연히 공포스럽던 그 냉기가 이젠 넌더리가 날 것이 뻔했다 나는 이제 열여섯 살이다 공포스러움을 그저 참고만 있어야 했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얘기다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인격이 있다 나는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을 존중받지는 못하더라도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무시당하고 살아도 그것이 무시당하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분간 못할 나이는 아니다 아니 나는 언제나 분간을 했었다 다만 힘이 없었을 뿐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입술이 저절로 지그시 깨물어진다 무시당하고 있음을 알지만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지냈던 내 어린 시절이 원통하고 불쌍해서 그런 것이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있으니 고독감이 밀려들었다 엄마 앞에서 사춘기도 못 벗어난 아이처럼 굴 때는 언제고 또 이럴 때는 꼭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를 먹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 아버지의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싸움은 그놈의 갈취했다는 부분에 막혀서 타협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었다 갈취라고요? 그래 갈취 아니 어떻게 가로챘다도 아니고 갈취라는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그건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나? 당장 취소해요 갈취 당신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엄마는 흥분을 가라앉힐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 엄마 말대로 이쯤 되면 엄마야말로 막 나가보자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도 참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다 싸움의 와중에도 직접 주전자에 매실주를 담고 냉장고에서 안주할 만한 것을 찾다가 적당한 것이 없는지 냉장고 문을 꽝 닫고 찬장에서 멸치 한 주걱과 고추장을 꺼내 쟁반에 닫고 들고 나가며 다시 한번 쇠기를 박듯이 중얼거렸다 갈취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올 때 그랬던 것처럼 나갈 때도 쟁반을 들고 저벅저벅 과수원으로 나갔고 엄마는 마루에 주질러 앉아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말없이 한숨만 몰아쉬고 있는 엄마가 왠지 두려웠다 나는 거름아 날 살려라 하고 과수원 쪽으로 뺑소니를 쳤다 그래야 엄마가 그때쯤 자존심 때문에라도 꼭 참고 있었던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누가 보면 절대로 눈물 따위 흘리고 싶지 않은 것은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엄마도 아버지도 아저씨에 대한 말은 입 끝에도 올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저씨가 바로 지척에 있는 우사에서 걸음을 내는 척 하면서 우리 집안의 상황에 낱낱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저씨는 배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괜히 어색해서 전지가위를 들고 가지를 치는 척 하면서 배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나를 아버지가 불렀다 나는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했다 실은 아버지한테 내가 보내는 모종의 반항의 제스처라고나 할까 그것은 그러니까 엄마를 지나치게 슬프게 만든 것에 대해 아버지가 지금쯤 고통을 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었다 내 감정은 정말 나도 잘 모르겠다 엄마가 나한테 온 편지를 가져간 것을 아버지가 갈취했다고 했을 때는 일면 통쾌함까지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끝내 그놈의 갈취라는 말을 고집하는 모습은 사람을 질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질릴 정도면 엄마는 오죽했겠는가 가만 생각해보면 엄마 아버지의 싸움이라는 게 늘 그런 식이었다 어느 한쪽이 그냥 대충 넘어가주면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두 양반은 그렇게 이따금 팽팽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 냉기와 해빙 분위기와 함께 백화가 만발했다가 다시 공포에 고집 부리는 날이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듯이 찾아오고 창희야 마침 잘 왔다 아저씨께 술 한 잔 따라 드려라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쭈뼛쭈뼛 다가갔다 쟁반은 좀 초라했다 너무 오래되어서 소금기가 버석버석 올라온 멸치 한 주먹과 밥풀이 섞여있는 지저분한 고추장 종지 사실 아저씨는 우리 집에 온 첫날과 그 다음 날 정도만 손님 대접을 받았다 엄마는 엄마대로 마을 분야 외에서 하는 한과 공장에 다니느라 바쁜 몸이긴 했다 손님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손님 대접할 수는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래도 멸치 한 주만 달락 놓인 쟁반이 좀 민망하긴 했다 나는 술을 따랐다 아저씨가 술을 들이켜고 나서 말했다 캬! 조카가 따라준 술이 역시 최고구만 조카도 한 잔 하겠네? 그러더니 사이가 벌어진 커다란 앞니를 드러내 보이며 나를 향해 벌쭉 웃는 것이었다 거참 속도 편하심네다 내가 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아저씨가 내게 술을 주었다 아버지도 아저씨가 주시는 것이니 받으라고 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술을 처음 먹어보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봄 수학여행 때 아이들하고 여간방에서 선생님 몰래 맥주를 마셔본 적이 있었다 내가 막 아저씨의 술잔을 받는 순간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엄마도 분명 아저씨가 나에게 술을 준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편지를 내밀었다 내가 네 편지를 갈취했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그저 편지가 뒤돌아온 것만이 황송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소리가 절로 나올 뻔했다 오늘은 미안하지만 내가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어디 가시게요 엄마는 말없이 집을 나갔다 탱자나무 울타리를 돌아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은 결코 쓸쓸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엄마의 그 결코 쓸쓸하지도 않은 뒷모습이 왜 그리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전에는 아버지하고 싸워서 나가든 그냥 나갔든 꼭 하루면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간 곳이 어딘지도 아버지나 나나 알 수 없었다 그것은 고모 집이거나 내가 이모라고 부르는 엄마의 친구 집이었다 이번에도 둘 중 한 곳에 갔겠거니 하고 아버지나 나나 안심하고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남자 셋이서 밥을 해먹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잤다 밥하는 것은 주로 내가 하고 국은 아버지가 끓이고 반찬은 그냥 있는대로 먹었다 아저씨는 여전히 밥 먹을 때도 술 한 잔 일할 때도 술 한 잔 쉴참에도 술 한 잔 하루에 매실주 석 잔 이상을 마셨다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개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가끔 하게 되는 거고 애 엄마가 집을 나간 것도 결코 형님 때문이 아니라 참 말 미안하오 동생 형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들 낫이 없습니다 하 내가 주인이요 아니라니까요 형님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아저씨도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버지도 참 견디기 힘든 상황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든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미옥이에게서 내 의지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끝종 선고를 받은 참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엄마의 소원대로 되어가는 셈이었다 엄마가 집을 나가는 강수를 써야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중국 형님을 이제 그만 내보낼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또한 내 편지는 이미 시호가 지난 편지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임이 틀림없었다 미옥이는 그 편지에 썼던 것이다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오늘 학교 끝나고 교회의 뒤, 느티나무 밑으로 와 그러면 내 마음을 받아줄게 오늘도 안 나온다면 너완 이제 끝종이야 그러나 오늘은 이미 한참이나 지난 뒤다 끝종은 나도 모르게 울려버렸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가 생각해보면 엄마는 사실 아저씨한테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도 같다 아버지와 싸울 때도 아저씨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나 아저씨라는 존재가 엄마, 아버지의 싸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던 것은 순전히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정말 내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유효기간이 끝난 줄은 모르고 그저 엄마가 잘못했다 싶어 돌려준 것인지도 모른다